가느람에 왔습니다 이거 알고 왔지? 내가 그거 보여줬잖아 알고는 왔지? 여기 가느람에 저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BTS 군복무 원만성치를 기원한다는 저 플랜카드가 붙어있습니다 이 종각이 참 멋있네요 옆에는 산신각이 있고 스탬프 투어 에트는 수산 스탬프 투어 이게 무학대사, 지팡이, 사철나무 여기 종무소는 새로 지은 것 같다 이 종무소는 새로 지은 것 같네 여기 또 아기자기하게 이런게 뭐 꾸며놨네 여기 또 아기자기하게 이런게 뭐 꾸며놨네 저기 플랜카드가 간올암 아미 예비역 군성 정경되어 있습니다 아마 정경선님이 저 플랜카드를 거신 것 같네요 저 플랜카드엔 를 보내고 감사합니다.